자 아이콘 토레스를 위해 100만원을 또 현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BP 딱 누르면 40이요! 그렇지 벌써 BP 40이요 BP 40이요! 자 요거 바로 요거 여러분들 한 잔씩 안 까고 여러분 모두 개봉 아 그럼 바로바로 바로바로 모두 개봉! 아니 어떻게 2억에 하나 뜨냐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아 이거 1억에서 우옥 거짓말친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아! 아니 왜그래!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물 제물받치고 제물받치고 25억에서 머드개봉! 아 2억 2개 떴네요 안 뜨네요 네 확률 진짜 안 좋습니다 47억! 다 이뤄졌네요 47억이면 벌써 지금 BP만 89억! BP만 89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40, 60, 63개! 이거 여러분들 한 잔씩 까는게 좋나요 여러분들? 모두 개봉이 좋나요 여러분들? 일단 한 잔씩 한번 던져볼게 여러분들! 자 한 잔씩! 자 한 잔씩 던져! MC! 자 요거는 이제 브라질의 마이콤 3,000, 10만원! 3,000, 10만원! 3,000, 10만원! 한 잔씩! 한 잔씩 까볼게 여러분들! 너무 안 뜬다 싶으면 그때 모두 개봉할게 여러분들! 너무 안 뜬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 아 단트에 8,920만원! 아 지금 이게 에이전트 때문에 좀 비싸졌어요 시세가! 어 에이전트 때문에 에이전트 재료만 뜨면 개득이야 여러분들 진짜! 에이전트 재료 8,920만원! 무조건 에이전트! 에이전트 재료! 자 요거는 이제 어 요거는 100일! 아 하지! 어 하지! 어 3,110만원! 어 순간 따로 두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뜬다 여러분들! 아 후이코스타! 3,470만원! 두 자만 더 까보고 너무 안 뜬다 싶으면 모두 개봉할게 여러분들! 두 자만 더 까보고! 자 두 자만 더 까보고! 자 MC! MC만 코마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누가 봐도? 어 호망! 9,220만원! 한 잔 더 까보고! 모두 게봉할게 여러분들! 이 MC만 쓰면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어... 예르겐셈! 8,570만원! 셋! 둘! 원!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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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 이거 마르슬러 아니야? 아... 아 헐크! 헐크면 괜찮지! 아! 아! 안 괜찮네! 왜 이렇게 사줬냐? 헐크! 너무 사줬는데! 헐크! 한자치! 한자치 가니까 잘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핑크색! 자 요거는! 어... 포르투갈의... 칸셀루! 3,170만원! 아 이거 100일이 안 떠! 근데! 100일이 하나만 떠도 6억인데 여러분들! 그쵸! 짜파게티 하이! 넘어가고! 짜파게티 2,720만원! 짜파게티 넘어가버리고! 자!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피! 아! 후위코스터! 형! 날간도 먹으면 소리 지를 거예요! 당연하지! 날간도 먹으면 개이득이지! 요런게! 요거서! 요거는 날... 아! 또 1 플러스 1 아니야? 여러분들! 어! 1 플러스! 후위코스터! 1 플러스 1! 야! 진짜! 100일 안 뜬다! 여러분들! 100일은! 어! 100일은 아예 막아놨네! 근데! 칸셀루 아니야? 또? 어! 칸셀루 넘어가고! 3,170만원! 살짝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개봉! 나갔다가 다시 개봉! 뛴다! 아! 나 이거... 너무 안 뜬네! 100일 안 떠! 오! 지금 100일이 비싸지니까 100일 하나도 안 뜹니다! 여러분들! 야! 넣을까봐라! 깍깍깍깍깍깍! 오케이! 야! 넣을까봐라! 오케이! 야! 너무 안 뜬다! 야! 한 번 이런거 떠야되는데! 여러분들! 왔다! 26번! 아! 안났고! 자! 피션시크! 8,920만원! 꽥! 한 번 더! 한 번 더 가라! 바로 스킵! 스킵! 7차리토! 3,600... 3,600만원! 야! 너무 안 뜬다! 이거! 모두 깨면 해야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차씩 가는구나! 여러분들! 그쵸? 아... 씨... 아... 씨... 안 뜬다! 안 떠! 이거 안 뜬다! 여러분들! 그쵸? 모두 개봉! 바로! 바로 11일 남았을 때 모두 개봉! 왔다! 아... 아니... 이거 안 떠! 무슨 다... 다 96이야! 여러분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100일에 하나도 안 떠서 40단까지인데! 어떡해! 야... 이거 피사시니까 살짝 내렸네! 누가봐도! 이런거면! 이런거면! 이 정도면 누가 내린거야! 여러분들! 그쵸? 어... 너무 안 뜹니다! 마지막 장! 자... 마지막 장! 음... 와! 어떻게 마지막 장 한 장 떴어! 어... 마지막 장 한 장! 한 장씩 해! 한 장씩 해! 한 장씩 맞는 것 같아! 저거 뜬거면! 어... 저게 뜨는 거 뭐 한 장씩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쵸? 자... 요거 99번에... 어... 프랑스... 오와... 로... 근데 BP가 안전빵이야! 대박은 힘들더라도 안전빵이 있어! 여러분들! 어... 어느 정도 BP를 먹기 때문에... 오타면 8,800, 90만원! 자... 8,800, 60만원! 크포? 어... 크포화이! 1,800, 400만원! 그렇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어... 여러분! 이런 거 좋습니다! 한번만 더! 6억짜리 하나만... 아... 아... 베시바 9,040만원! 한 장 안주나? 아니 아까 호카 뜬 것처럼 한 6억짜리 한 10장만 뜨면 안되나요? 한 4장만? 만... 아... 4장이면 좀 만인 거 바라는 건가요? 여러분들? 자... 로사노 8,850만원! 자... 8백... 어? 이건 뭔가 느낌 있는 데... 가 아니네? 어... 주암 부터 9,020만원! 느낌 있는 데... 가 아닙니다! 스읍... 자... 아린트라이 이거는 이제... 어... 마지우개 8,600만원! 너무 안된다 여러분들! 나머지 10장 모두 개방할게 여러분들! 음... 나머지 10장 제가 모두 개방할게 여러분들! 자... 나머지 10장은... 어? 비이라! 아... 맨날 헷갈려... 아... 맨날 헷갈려... 난 왜 맨날 헷갈리지? 진짜 비이라가... 아... 나 비이라 맨날 헷갈리죠 여러분들? 어... 아니 마지막 이거... 계속 뭔가 비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그래서 무틴은 넘어가고... 무틴은 살짝 넘어가고... 아 또... 아... 맨날 헷갈려잖아... 아... 이번엔 안 속는다 진짜... 이번엔 안 속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뭔가 저 느낌 뜨면 약간... 비이라 느낌이에요 진짜! 어... 진짜 안 뜬다! 마지막 10장! 마지막 10장! 제가 안 까고... 여러분들... 빡신이가 깔게요! 여러분들... 자... 모두 개봉! 모두 개봉! 자... 3... 2... 1... 슛! 슛! 오빠들 슛! 오빠들 슛! 어? 오빠들 요거 아니... 오오오 오빠들 제코 오빠들 제코 오오오 백! 베르카푸 오빠들 베르카푸 오빠들 계산할게 오빠들! 오빠들 계산할게 오빠들! 슛! 오빠들 총 개성! BP에서... 89억! 선수패 56억 3천! 56... 6억 6천! 그러면 총! 오빠들 145억! 오빠들! 마일리지 안 까고! 마일리지 안 까고 145억!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 계산하면! 마일리지 안 까고 100... 105만 현지 134억! 오빠들! 오빠들 이게 바로 BP현세! 오빠들 이게 바로 BP현세입니다! 예... 현질 하실 분들 무조건 BP현세! 오빠들! 빠이! 저, 제 시원하고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